야, 괜찮냐? 아니 왜? 조용해라 날씨는 좋은데 분명히 좋은데 하지만 내 기분은 먹구름이 가득해 혼자만의 시간에 오늘은 필수인 듯해 콩나물주 쪽기고 노이즈 캔슬링 인상적인 풍경에도 인상을 써 대안의 음식은 모두 내 입맛에는 써 내 편이라 해도 경계되는 척 같아 진심 머리말도 내년에다 그러는 척 탁 된 하늘을 봐도 내년에다 답답해 태양은 내 왼쪽으로 봐 내 얼굴 다 탁해 오늘은 뭐 묻지마 오 나나나나 말도 끓지마 오늘은 건들지마 오 나나나나 위험하니까 오늘만큼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짜증나고 실증난 이날 찾지마 오 나나나 되는 일도 없는 데 참은 또 왜 이리 막혀 숨도 막히고 할 일도 막혀 가단백 가단백 알람 울렸던 것 같은데 왜 지금 나는 여기 혼자야 야 빨리 전화 걸어도 늦게 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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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만 갈아입고 딱 나와 아 오늘따라 아무도 나랑 깨워서 운해 아 오늘따라 두 번 깨워도 일어나질 못해 미안해 요새 진짜 알람이 아니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아침엔 모든 게 다 귀찮아 괜찮아 못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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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잘 맞아 알람 울렸던 것 같은데 알람 울렸던 것 같은데 왜 또 나는 여기 혼자야 아이고 오늘은 깜빡해버렸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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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 형 그냥 출발해 또 잘래 또 또 또 또 또 잘래 또 잘래 또 또 또 또 또 잘래 또 자게 또 또 또 또 자게 엉망진창 yeah 그래도 우린 친구니까 영원해